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말이죠. 지금까지 참 찌질한 사연 많이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도 거의 역대급이 아닌가 싶은 그거 데리고 왔어요. 그럼 봅시다. 제목 우리 형부가 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형부가 자기를 국가적으로 무시했다며 기분 나쁘다고 헤어지자는 남친놈. 아니 이게 미쳤어? 아우 됐고 형부 졸라 감사합니다. 원제 외국인 형부 때문에 헤어지겠다는 남친. 이젠 그래요. 전 남친이나 마찬가지인데 결혼 준비 중에 헤어졌으니까 염치불구 결실판에 씁니다. 넓은 양해 부탁드려요. 제목 그대로 결혼을 앞두고 있던 남친이 저한테 외국인 형부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결혼을 못하겠대요. 근데요 이게 이런 이유 자체도 미쳤고 어처구니가 없지만 그 전에 이걸 지가 몰랐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저희가 만난 지 3년이 다 됐고 숨길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처음에 다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제 기억에 우리가 사귀고 한 두 달 정도 됐을 때였을 거예요. 어쩌다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자기야 있잖아 우리 형부 외국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형부가 외국인이다. 또 그런 존재를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지난 주말 저녁 저희 집을 다녀간 후 갑자기 이래요. 저희들 상황을 좀 더 정확히 설명드리자면 이제 슬슬 인사드리러 다니는 단계이긴 해도 양가 어른들 저희가 만나는 거 이미 진지게 알고 계셨고요. 그래서 서로에 대해 상세하게 알고 계세요. 다만 공식적인 인사, 즉 상견례만 앞두고 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인간도 저희 형부가 외국인인 걸 아주 옛날부터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다만 실제로 본 건 이번이 처음이었던 건데 여하튼 그래요. 지난 주말 다 같이 밥을 먹고 나왔는데 형부가 외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헤어지겠다 이래요. 정확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직설적으로요. 작은 딸과 결혼할 남친이 집에 온다니까 저희 언니 부부도 남친 얼굴 궁금하다며 참석을 했던 건데 어쨌든 이날 이 인간이 주인공이니까 음식도 한식으로 준비했고 물론 저희 형부 어차피 한식 좋아해요. 그리고 밥 먹을 때도 분위기에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그냥 음식이 입이 많냐 안 많냐 이런 사소한 이야기를 하다가 형부가 참고로 형부가 한국에 온 지 6년 됐어요. 우리말 진짜 잘해요. 형부가 먼저 우리 처제랑 결혼하면 우리 남자들 셋이서 놀러 가자 이런 소리를 했는데 인간이 자기는 좀 바빠가지고 그럴 예유가 없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 아니 이상하잖아요. 여유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뭔가 싸해 이럴 때 예 알겠습니다. 보통 이러잖아요. 빈말이라도.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하길래 뭐야 왜 이래 이러면서 이때부터 제가 눈치를 좀 살폈는데 뭔가 묘하게 삐져있는 느낌이 있잖아. 딱 그런 게 들더라고. 형부가 저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아무 느낌 없었거든요. 이때부터 그랬어요. 제가 느끼기에. 뭐 그래도 처음에는 기분 탓인가 내가 잘못 느꼈나 했는데 아닙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다 같이 술을 한 잔 하는데 이때 저희 아빠가 그래 너희들 결혼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이런 것들 평범한 질문을 했고 또 인간은 지가 평소 생각해둔 그런 것들을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빠가 하는 말에는 잘 대답을 하는데 형부가 하는 말에는 이상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별말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우리 처제 어디가 좋나 나는 어디 어디가 좋아서 결혼했는데 이런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계속 뚱 해가지고는 아빠 말씀에만 대답을 하고 형부하고는 대화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게 딱 보이더라고. 그래서 바로 이 순간 아 이거 뭔가 있구나 이걸 확실히 알았어요. 정말 궁금했죠. 그런데 이날은 일단 그냥 참았고요. 그저께 만나서 진짜 오지게 싸웠는데 이날도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싸우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형부도 있고 하니까. 그저께 만나가지고 진짜 오지게 싸웠는데 인간의 화난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저 진짜 이해 안 되거든요. 그대로 써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이 봐주세요. 첫 번째 야 니네 형부하고 나는 동급인데 왜 니네 형부가 상석에 앉아있는 거야. 내가 뭐 지 아래 사람이야 뭐야. 팩트 상석에는 저희 엄마 앞에 앉아계셨어요. 우리는 마주보고 있었고. 두 번째 자기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면서 들어갔는데 그 사람은 마치 윗사람인 것처럼 한 손으로 나한테 악수를 하자고 했어. 야씨 누가 보면 지가 주인인 줄 알겠더라. 세 번째 나를 짓누리려고 했어. 뭐 겉으로는 쿨한 척 했지만 그 외국인 특유의 우울감 그런 걸 끊임없이 나한테 내비쳤다고. 네 번째 그 사람이랑 나는 분명히 동급인데 경우도 없이 술자리에서 아버님이랑 같이 감히 나한테 질문 세례를 해? 내가 그 사람에게 평가받을 입장인가? 다섯 번째 지 국적을 말 안 했어 나한테 보고를 해야지 보고를 바로 이것들인데요. 이게 그렇게 기분 나쁠 일이에요? 미친 건가? 뭐라더라? 한국인이었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들이래요. 자기가 외국인이라면 나를 낮춰보고 있다. 너랑 결혼하면 내 결혼 생활 뻔해. 그래서 난 너랑 하기 싫어. 이러는데 아니 저희 형부 태도가 이렇게까지 기분 나쁜 일이에요? 진짜로? 형부랑 저랑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무례한 걸 저 혼자만 못 느낀 건지 아니면 이 인간이 예민한 건지 아니면 진짜 형부가 잘못한 건지 미친 건지 뭐야 이거 그리고 국적도 그래요. 저는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 얘기했어요. 뭔 소리냐 내가 저번에 한번 알려준 적 있잖아 이랬는데 기억이 안 난대요. 아니 자기는 들어본 적도 없대요. 제가 말을 안 했댑니다. 아니 이상하잖아. 이걸 제가 굳이 숨길 이유도 없고 나중에 코로나 좀 완화되면 이거 작년 사연입니다. 형부 고향 집에 다녀올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국적을 몰랐다고? 난 이해가 안 돼요. 게다가 외국인이라는 거 그게 중요하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국적이 왜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자기한테 중요하대요. 제가 그걸 일부러 숨겼대요. 아니 이게 뭔 소리야? 몇 번이나 말을 했는데 그냥 무지성이야. 숨겼잖아. 이거 혹시 인간 집안에 그 나라랑 어떤 문제가 있나? 뭐야 옛날에 조상님들이 왼수였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것도 아니래요. 그냥 당연히 고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말 안 했다고 이런 미친 너무 황당하죠. 그래서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야 그 자식 그거 너랑 헤어질 구실 찾다가 너네 형부가 딱 눈에 들어온 거야. 이런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라고 왜 이런 생각을 안 해봤겠어요? 황당하니까 했죠. 그런데 이 자식이 아 그렇구나 나랑 헤어질 구실을 찾는 건데 형부가 걸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형부 안 봤으면 결혼했을 거래요. 결혼 후 형부랑 같이 하는 그 모든 게 싫어가지고 그래서 안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데요. 이 인간의 분노가 진짜였어요. 어설프게 핑계대는 게 아니라 진짜 형부 때문에 빡친 게 보였다니까? 그래서 더 궁금해. 아니 왜 이러는 걸까요? 뭐 형부하고 관계를 끊을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이대로 헤어질 건데 아니 이미 헤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도 나 진짜 궁금하거든요. 화가 난 포인트가 다른 여러 사람들도 보통 사람들도 화가 날 만한 이유가 되는 건가? 이게 궁금해. 동서지관 국적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아니 형부랑 결혼할 거야? 지가? 어? 아니 그냥 범죄자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니냐고 뒤에 후기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유가 나옵니다. 댓글 1번 숨길 수 없는 자격지심과 거지같은 열등감 찌지라고만 정말? 쓴이는 형부한테 감사 인사를 하세요. 형부 덕분에 어? 거지같은 놈이랑 결혼할 뻔한 거 피했으니까? 끌 끌 끌 끌 이건 그냥 그거예요. 형부랑 지가 쓴이 친정에 갈 때마다 사삭한 건 비교될 게 싫으니까 그래서 저러는 거야. 어느 나라 국적인지 인종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서방국가 출신이면 지지는 자기보다 훨씬 더 스위트하고 또 아내한테 자랄 가능성이 오지게 높다는 것지도 않은 거죠. 지는 토종 한국인으로 자라가지고 자기 아버지처럼 가보장적인 분위기 속에서 막 떵떵거리며 살고 싶었는데 외국인 형부가 언니한테 잘해주는 걸 보면서 쓴이도 지 기준에서 나쁜 물이 들까봐 결국 지가 다 귀찮아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저 난리를 치는 거야. 아 됐고 그냥 이참에 얼른 버리고 다른 사람 만나면 됩니다. 이거는 고민할 가치도 없는 일이야. 글쎄요. 헤어질 건수 이건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아. 그냥 쓴이 형부랑 지가 비교될 게 분명해 보이니까 런각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형부가 귀인이네요. 어서 좋은 선물하고 음식도 한번 쏘세요. 제대로 된 걸로 소고기 쏴라 소고기 일단 형부에게 감사 인사를 해야 하는 것도 맞겠지만 그 이전에 저 인간한테 헤어져줘서 정말 고맙다라는 말을 하세요. 야 이런 것도 모르고 너랑 결혼했으면 내 인생 어쩔 뻔했냐 걔 지지니 부부로 살 뻔했는데 헤어져준다니 고맙다 이렇게요. 5번 와 씨 나도 남잔데 이 무거지같은 야 참 가지가지다 가지가지야 헤어질 포인트를 아주 그냥 제대로 잡았구만 도대체 어떤 점에서 화가 난 거래? 나도 모르겠네요. 형부가 지랑 비슷한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죠 뭐 아마도 유럽 쪽인 것 같아 완전 개간지의 초훈남인 거지 헐 맞네 바로 이거구만 끌 끌 끌 끌 끌 피지껄 쪄는 아유 찌질이가 본능적으로 싫어하고 피해하는 걸 보니까 쓴이 형부는 아주 좋은 사람인 게 분명해 보입니다. 아마 엄청 남자답고 어른스럽고 카리스마 있고 등등등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거기 어깨 쩍 벌어져 있고 잘생긴 외모는 덤이겠죠. 자격지심에 그냥 지가 알아서 납작하게 쪄지니 얼마나 좋아요. 자꾸 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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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 보니까 딱 알겠구만. 지보다 훨씬 잘생기고 키도 크고 추운 남인 거야. 그래서 열등감이 폭발한 거죠.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지. 응 깔깔깔 9번 아우 머리에 똥만 찬 자격지심 덩어리구나. 형부한테 머리 조아리고 감사하다고 얼른 전하세요. 아이씨 후기. 아 역시 저 자식이 거지같은 놈이었군요. 그래도 정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어요. 실은 제가 예전에 1년 동안 만났던 예전 남친이랑 헤어졌을 때 완전 다 망가져가지고 몸도 마음도 망가져서 진짜 일상생활도 안 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3년이나 만났으면서도 너무 황당하게 차여서 그런 건지 눈물도 안 나오고 그냥 멍하고 얼떨떨해요. 그냥 뺨 맞은 것 같아. 여하튼 저희 집이 이상한 건가 했는데 역시 아니었어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글 추가하는 김에 그놈이 했던 이야기를 조금 더 추가할게요. 저희 가족이 너무 사대주의에 찌들어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이건 완전히 쫑났던 바로 어제 들었던 말인데요. 야 솔직히 나는 그냥 니네 형부 핑계만 대고 조용히 가려고 했는데 네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안되겠네. 이러더니 니네 형부도 문제가 맞지만 니네 식구들이 더 큰 문제야. 그런 만행을 보고도 가만히 냅두는 게 말이 되냐? 그래도 내가 너한테 정이 있어가지고 그냥 조용히 떠나가려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큰 상처를 주게 만드냐고 왜 자꾸 나를 나쁜 놈으로 만드는 거야? 이지래? 이게 진짜 이유인데 자기를 어쨌든 자기를 무시하는데 왜 가만히 냅두냐 이거예요. 와 미치겠다 진짜 대 미친 야 내 평생 들어본 이야기 중에 제일 찌질하다. 이러니 당연히 눈물도 안나오지. 끌 끌 끌 끌 끌 끌 끌 아우 아니 씨 이게 뭐야 진짜 내 살다 살다 별 거지같은 이 정도 열등감 덩어리를 다 보니 처음 봤다. 마지막 한 말투 보니까 쓴이가 당연히 쟤한테 울고불고 매달릴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끌 끌 내가 본문 때 처음엔 잘 몰랐는데 후기 보니까 왠지 이거 같아요. 아들이 없는 집에서 나 혼자만 사위대접 손님대접 아들대접 어 이렇게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이게 웬일이야? 보니까 이미 절대 못 이길 놈이 이미 있네? 이거지. 심지어 그 사람 친화력도 좋고 리더하는 성향이라 뭔가 더 배알이 꼴려서 창자가 확 터져버렸나봐. 이거 말고 설명이 안 돼. 쓴이 형부가 피지컬 개쩌우는 유럽 사람인가 봐요. 다니엘강 그 사람처럼 그냥 외국인이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별 생각 없이 지내왔는데 평소 지가 우월하다 생각했던 인종을 바로 눈앞에서 보니까 제대로 확인을 했더니 그게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거지. 아니 그래서 니네 형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데요? 아 다니엘강이 아니고 줄리엘강이죠. 키 크고 어깨 쫙 벌어져가지고 몸 오지게 좋고 얼굴도 되게 잘생겼잖아. 이야 정말 자격지심이 이 정도면 거의 뭐 지구 핵급 아닙니까? 멘트를 뚫고 들어가겠는데? 한마디로 이거네. 지보다 잘난 쓴이 형부가 있으니까 소니 동서가 있으니까 그거부터 이미 기분이 좀 언짢았는데 자기 딴에는 내 기준으로는 분명히 나한테 무례를 범하고 있는데 왜 그걸 그냥 냅두냐 이거지. 그리고 동급이란 말도 좀 어불성설 안 맞죠. 물론 학렬은 같습니다만 위아래는 있는 거니까 아무튼 그래요. 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